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위해 많은 수고를 아끼시지 않은 임원분들 소개하실건데요. 임천 박수로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장님이 앞에서 이쁘다고 얘기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것으로 다 빼래요. 근데 어쨌든가 얼굴도 이쁘시고 고그룹 수고룹하게 조용하게 움직이면서 준비를 하셨는데 지원지윤 장건빌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회장님의 왼팔 오른팔을 맞고 계신 영남 김승희 회장님 그리고 김명기 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든든한 비디스톨 역할을 하시는 소피아 윤미용 당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윤경 총무 임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 사건만 제가 읽어드릴테니까 사랑되시는 분들은 간단히 앞으로나서 인사를 해주시면 더 좋겠죠. 소연, 이은경, 임.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서울국 강순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그렇게 난다. 신우 유수님 선생님 정서건미양 선생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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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린 김형순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원 유인하 선생님. 못 오셨네요. 중독 밸미 선생님. 못 오셨네요. 다원 공가미 선생님. 못 오셨네요. 아, 어떨 것 같아. 자, 모두들 사랑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더우신데, 와주셔서. 자, 이제 말씀들을 좀 늦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회장님이 먼저 간단한 인사를 했어요. 부탁드립니다. 앞에 나오셔서.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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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무서운 날씨에, 지난 걸음을 늦으신, 단무수진, 고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전주와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음의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태환자는, 태원님들의 노력과, 성원 김신용 선생님의, 훌륭한 가르침과 함께, 이 자리만 마련되었습니다. 글의 정성을 다하면, 글씨에, 오한이 질린다는, 성원 선생님의 말씀에 생각합니다. 아직은, 조금 위협하고, 계속하지만, 따뜻한 시선으로 흥어지고, 우리들의 그 꽃 이야기는,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면서,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오늘 이 깊은 날에, 무엇보다도 아쉬운 건, 성원 선생님이, 조금이나 학생으로, 이 자리에 서지 못해서, 너무나 유명스럽고, 아쉬운 마음에, 조금은, 선생님의 중자리가 너무나, 크게 늦어지는 시간이기도 한데, 성원 선생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선생님께서, 이 일을 찾아 듣고, 인사드렸는데, 그러지 못하지만,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권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시원전에, 찾아주셔서, 너무나,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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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김수호 선생님께서, 학생이 되셨잖아요. 이제, 선생님이랑, 식사를 한번 하려면, 식당에 도착했어요. 주문을 해줘요. 그러면, 화장실과는, 방에서, 추륵 태면서, 빨리 개선을 해야만, 선생님께, 식당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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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두 분들을 2만명 받게 하셨고 또 우리 지원 분들에게도 빨리 주의해 주시기 위해서 내일은 좀 신고를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3명부터 1명씩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우리 통화단행이 바쁘셔가지고 그만 후회 되겠죠. 마음이 여기 와 있는 것 같고 그래도 다시 하시지만 마음이 함께하면서도 일단 말 안좋았고 저라도 좋은 말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잘 씻고 준비에 올라와서 조금 어렵지 않았어요. 4시 옆에는 힘들었겠지만 6시에 일어나서 잘 나왔습니다. 우리 3년 전에 한창여행을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때도 내륙에 있는 우리 세워들과 함께 너무나 좋은 계절을 받고 우리가 2박타면 선생님과 함께 우리 시작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청완선생님 개인전 또 참여해서 왔던 것 같고 이번에 저희 한 2, 3년만에 처음으로 와서 상생들 얼굴 내는 전수회 전수회라는게 어떤 수준에 또 나중에 떠나서 선생님의 인생 속에서 하나의 시간 속에 정점 그거를 표현을 할 때 건강하고 소통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뭐 정말 한 번쯤 들러봤는데 너무 알차고 너무 하나하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텔레일라피의 신인 것 같아요. 텔레일라피는 우리 그림과 글씨를 한정하지 않고 언제나 마음 가는대로 조화롭게 함께 글씨 그림 함께 그렇게 하는 예술이 났는데 텔레일라피 중에서도 텔레일라피가 더 대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중주의 선생님과 함께 이런 빛나는 그 길을 같이 있다는 것에 너무 강력하게 가지고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섬에 우리 우리 형 친구들이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든든하고 힘이 돼요. 그래서 내륙에 있는 우리 지방에 있는 학교원들도 늘 기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인연이 되는 시간들을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축하드리고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0분간 박수, 논의란쪽, 얄름란쪽, 박숭바닥이 뜨겁도록 제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박수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요. 여기 더우니까 단무선님이 주문하기를 떡이 시원한데로 옮겨가지고 한 20분 내비 30분정도 간단하게 들고 식사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박수 준비 되셨어요? 네! 뭐야, 박수 준비 시작! 네, 이렇게 더우니까 더 시원한데로 이동하네. 갈게요. 네, 이렇게 더우니까 더 주여! 네, 이렇게 더 물건가 더 주야! 네, 이렇게 더 먹으면... 네, 이렇게 더 NCImet.